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언론관리를 하는 그런 부스도 있을 것이고 또 선관위가 예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언론에 광고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힘도 있기 때문에 선관위에 대한 적대적인 그런 언론 뉴스는 참 보기가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관위의 고위직 자녀 특별채용 문제는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하는 언론관리가 이렇게 제대로 안 될까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각 주요 신문들이 경쟁적으로 선관위에 대한 그런 취재 내용을 이렇게 터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이런 것은 선관위가 생기고 나서 거의 처음일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언론지상을 가득 메우고 있는 선관위의 특채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 표현으로 세발의 피, 조족지혈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 중요도라든지 그 여러분들 사건의 크기를 보게 되면 물론 옳은 일은 아닙니다. 오늘도 조선일보가 어김없이 단독 특채채용 의혹 선거관리위원회 악바 동료 면접관이 47%였다. 뭐 47% 뿐이었겠습니까. 어차피 그 사람을 찍어서 당선시켜 채용할 거니까. 면접 심사에 참여한 면접관의 47%가 지원자 부친과 알고 지내던 아빠동료였다. 뭐 이런 내용을 조선일보가 이제 보도를 했는데 아빠 찬서 특채채용 지원자들의 면접에는 도합 34명의 면접관이 들어갔는데 이 가운데 16명이 지원자 부친과 직장 등의 경로로 알고 지냈던 사이였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뭐 어떻게 했습니까. 아름아름으로 이제 면접관으로 초청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다 들어줄 거 아니에요. 김시한 전 선관위 사무총장 신우용 제주 선관위 상임위원 인천 선관위 김 모 씨 자네들의 경력 재용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제 아마 대한민국 사회가 시간이 갈면 갈수록 이렇게 연고주의 이런 연고주의 그런 채용 방식이 굉장히 유행하겠죠. 이들 면접 심사 당시 배석한 4명의 면접관 가운데 내부 면접관 2명은 지원자 부친과 근무지가 겹치는 직장 동료였다. 아빠 동료 면접관 47%라는 수치도 빙산의 일각이란 지적이 나온다. 실제 박찬진 전 사무총장 딸의 경우 채용 관련자들이 응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선관이 특별 감사해서 석연치 않은 정황이 다수 발견되기도 했다. 아니 그 조직의 여러분들 조직으로 따지게 되면 회장님 따님이 여러분들 특별 채용되는데 뭐 아래급들이 여러분들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뭐 전혀 몰랐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선관위 특체라는 걸 말입니다. 이거는 뭐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조선중앙동화가 대서특별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나 선관위가 갖고 있는 구조직의 핵심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나 이런 보도의 밑에 보면 국민들은 이번 기회는 다 해결될 수 있다. 저는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선수 사기를 꺾는 것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때 이제 다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이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선관위 여러분들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 득표수를 조작하는 거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 성력에 어느 여름 주류 언론들도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전혀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선거가 특정 정치 세력과 특정 노동단체들에게 장악이 돼가지고 그냥 이 상태에 들어가면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이 끝날 때까지 체제가 바뀌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이 2020년도 4.15 총선의 가장 핵심 쟁점 들은 이 최근 지역구 선거에서 일어난 사전투표 조작을 상세히 다뤘습니다. 그런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재야 전문가가 전국 7군데 서울의 관악구 종로구 서초구 그리고 전국의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 인천 계양구 그리고 광주 광역시 북구 전국 7군데를 분석해가지고 냈지 않습니까 예상대로 그대로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정당투표의 투표함을 까면 다 죽을 것이다 달리 이야기하면 어마어마하게 표를 도독질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1년 9월에 민유숙 대법관이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1년 6개월이 지나간 연 첫 번째 여러분들 재판 변론기일 날 자유기독통일당이 제기한 재금표 선거 무효소통 투표함을 깔지 않게 해서 이러면 그냥 노골적으로 재판 진행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유는 뭐냐 모르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재판 투표함을 비례대표 투표함을 까면은 정당 후보가 35개나 되기 때문에 투표지가 여러분 한 2m 가까이 됩니다 그걸 일일이 뭡니까 몇만 장 찍어가지고 투표관리관 도장 찍고 여러분들 거기다 여러분들 착하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특표소에 맞춰서 표를 여러분들 찍을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지역구라는 것은 후보라는 거에 서너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를 여러분들 만들어 가지고 선관위 발표 후보별 특표소에 딱 맞춰서 김아무개 100표 박아무개 30표 이렇게 만들어서 투표자들이 던진 표는 다 여러분들 버려버리고 세 표를 깔아가지고 이렇게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데 비례대표는 제출할 수 없는 겁니다 35개의 정당이 있으니까 표 길이가 한 1.5m 이상 될 겁니다 그걸 다 해가지고 정당 35개마다 여러분들 착하게 표를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열린 시민당 100표 미래한국당 35표 기독자유통일당 7표 체백당 8표 그걸 다 만들어야 되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이 보시는 이 내용은 미래한국당이 받은 사전투표 독표소 13,122표 가운데 40% 당하는 5,249표를 마이너스 처리한 거 아닙니까 빼앗아가지고 누구한테 준 겁니까 더불어 시민당 함께 플러스 5,249표를 해가지고 더불어 시민당을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득표율을 올려준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 여러분 이걸 보시게 되면 열린 민주당을 돕기 위해 가지고 국민의당 기독자유통일당 세백당에서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50% 3260표에서 50%니까 1630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다음에 기독자유통일당에서는 396표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50%는 198표 체백당 112표에서 56표 그걸 다 합쳐가 딱 주니까 1884표가 되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1630, 마이너스 198, 마이너스 56을 다 더하게 되면 1884니까 앞에 다 마이너스 처리하고 플러스 하면 표가 하나도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린 민주당을 화끈하게 밀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그림이 이래서 차이값이 미래한국당은 빼앗고 기독자유통일당은 빼앗고 세백당은 빼앗고 이렇게 빼앗아 가지고 그다음에 더불어 시민당 더해주고 열린민주당 더해주고 하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그냥 입증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입증이 된 거죠 이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다른 것은 다 소용이 없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020년도 4.15 총선의 지역구하고 정당투표 비례투표가 다 밝혀진 겁니다 6월 15일 날 대법원이 아마 비례대표도 다 이제 원고척 선거 기각시킨 그런 판결을 내리는 모양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무관심하고 은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구한 말에 조상들이 내렸던 판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북조선의 여러분들 김시왕조 하에 있는 동포들이 겪는 괴로움입니다 앞세대가 내린 의사결정이 앞세대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지만 후손들에게 백년 이상 세월 동안 저렇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한반도의 남쪽인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신의 이익에 얻어 가지고 사회 지도청하고 선거조자에 가담한 세력들이 은폐하고 거짓으로 이런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깔아뭉개면 그 세대들은 잠시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후손들이 아마 북조선 여러분들처럼 고생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베네수엘 사람들이 고생한 걸 보게 되면 베네수엘 여러분들 처음에 선거를 도덕질한 사람들이 끝까지 생각했겠습니까 나라와니 거들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해도 이렇게 조작을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도 야무지게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만 조작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하에 치러진 두 번째 공직선거 2023년 또 4월 5일 보궐선도 야무지게 조작하는 울산교육감선거에 백장 등 쓰른 자세를 훔쳐 가지고 뭐죠 친민주노총 후보를 당선시키지 않습니까 구한 말을 다시 반복하면 안 되죠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살다 가는 거지만 아이들 세대들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선거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께서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마음을 담아서 공직선거를 해보안 도둑놈들 시리즈를 좀 구매도 많이 해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나라를 구하는 일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